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동구남국합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최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성명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 중에 급하게 마련된 자리라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지 못했는데요.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신 강민정 의원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더민초 성명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이 위기입니다.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책임지고 확인해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둘째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사의 적극 협조의 해암은 당연하지만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당 자체의 사실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충원입니다. 부디 이번 위기가 당의 쇄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강렬주당 초선의원 모임